삼성 라이온즈가 가장 중요한 과제였던 외국인 선수 재계약에 전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KBO 리그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셀러리캡 제도를 시행하게 됐는데요. 셀러리캡 제도란 팀 연봉의 상한선을 정해두는 것을 말하는데 내년부터 3년간 프로야구 10개 구단은 선수단 연봉 총액을 114억 2638만원 이상 쓸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초과액의 50%를 제재금으로 내야 합니다. 실력이 좋은 선수들 특히 외국인 선수를 잡아두고 싶은 구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삼성 라이온즈가 외국인 선수 재계약에 성공한 것은 무척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이렇게 전원 재계약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뷰캐넌의 결단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뷰캐넌은 자신의 연봉을 어쩔 수 없이 삭감해야 하는 구단의 상황을 받아들였고 10만 달러를 삭감했습니다. 그는 계약금 10만 달러 연봉 110만 달러 인센티브 40만 달러 등 최대 총액 160만 달러로 재계약 도장을 찍었습니다. 흔히 연봉을 깎이는 것은 성적이 안 좋아서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뷰캐넌은 시즌 중반 손가락 부상에도 불구하고 삼성 소속 외국인 투수 최초로 3년 연속 10승이라는 대기록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그의 개인 성적 또한 162닝 SWAR 3.82로 에이스라 부르기에 무리 없는 성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뷰캐넌 정도면 더 나은 조건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의아해하는 시선들도 있었습니다. 들려오는 소문에 따르면 뷰캐넌이 연봉 삭감까지 각오하면서 결단을 내린 것은 생각지도 못한 이유였다고 하는데요. 뷰캐넌은 처음부터 조건이 어떻든지 향후 몇 년간은 계속 한국에 머무를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유였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재계약 시즌이 다가오면 좋은 성적을 낸 선수들과 그렇지 못한 선수들의 희비가 엇갈리기 마련. 잘한 선수들은 구단들이 잡고 싶어하는 건 물론이고 다른 구단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아 행복한 고민에 빠집니다. 뷰캐넌 또한 K리그에서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며 몇몇 미국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는 야구 선수들의 꿈의 무대인 만큼 제의를 받는다면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가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의외의 선택을 했습니다. 미국 유명 언론 뉴욕포스트의 기자 조엘 셔먼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데이비드 뷰캐넌이 오프시즌 메이저리그 구단에 관심을 끌었지만 삼성과 4년째 시즌을 함께하기로 했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뷰캐넌이 이런 좋은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면서까지 한국에 남은 이유는 야구 외적인 이유들 때문이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바로 아내 애슐리 뷰캐넌의 넘치는 한국 사랑 그리고 뷰캐넌에게 꼭 맞는 한국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뷰캐넌은 야구 팬들 사이에서도 외처가로 유명한 선수입니다. 그는 출산을 앞둔 아내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안정을 위해 미국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하면서 혼자 남아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첫 완투승후 인터뷰에서 한국 생활에는 문제없지만 아내가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울적한 표정으로 답한 그는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며 눈시울을 불키는 모습을 보여줘 사람들의 마음을 짠하게 만들었습니다. 손격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남편 못지않게 애슐리 뷰캐넌 또한 남편을 존경하며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좋은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떨어져 있는 시간에도 항상 포털사이트나 kbo 앱을 통해 남편의 경기를 항상 챙겨보며 팬들이 보내주는 남편의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꼬박꼬박 챙겨본다고 하는데요. 그가 부상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을 때도 남편을 항상 응원하고 격려하며 정서적 지원을 해준 덕분에 한달만에 빠르게 복귀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건강에도 많은 신경을 쓰는 애슐리는 항상 그에게 어떤 좋은 음식을 먹여야 하는지 늘 고민이 많습니다. 한 예능 프로에서 애슐리는 시즌을 앞둔 남편을 위해 한식인 낙지 전복갈비찜을 차려줬는데요. 평소에도 건강식을 즐기는 남편을 위해 튀김 음식이나 메뉴는 피하고 몸에 좋은 재료들이 많이 들어간 찜을 골랐다는 애슐리의 마음 씀씀이의 뷰케넌 선수는 크게 감동했습니다. 본디 뷰케넌 선수는 자기관리를 위해 한식을 좋아해도 꾹 참고 잘 먹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고생한 아내를 위해 한식을 싹싹 긁어 먹으며 맛있다를 연발했다고 합니다. 애슐리 뷰케넌은 평소 인터뷰어나 주변인들에게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아 행복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한국 매니아이기도 합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대구는 제2의 고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그라운드에서 아버지 뷰케넌과 아들 브래들리가 뛰어놀고 외국인 선수 아내의 생일도 꼬박꼬박 챙기면서 선수단 전체가 영상 메시지를 마련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좋은 추억이 너무 많아요. 팬들은 항상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반겨주고 환호해줍니다. 블레오 패밀리도 우리에게 특별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아들 브래들리는 핑크 레오가 자신을 번쩍 들어올려줬을 때 엄청 좋았던 기분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라팟은 또 하나의 집이나 다름없습니다. 한국을 좋아하는 애슐리 뷰케넌은 선수단 외에도 평소에 한국인 지인들과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편인데요. 어느 날 그녀가 남편 뷰케넌에게 교사로 일하고 있는 한국인 지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36초등학교에 뷰케넌 선수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뷰케넌은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학교를 방문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2022년 7월 29일 날 그 약속을 실현시켰습니다. 마운트 대신 교단을 서게 된 느낌에 대해 묻자 뷰케넌은 미국 초등학생들도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학교에 와서 자신의 직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와 비슷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시간과 여건이 된다면 재능 기부를 통해 더 많이 봉사도 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선물하고 싶다며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봉사와 감사하는 마음, 행복한 한국 생활로 늘 항상 즐거울 것 같은 뷰케넌 부부지만 그들에게도 힘든 시절은 존재했습니다. 지금은 삼성 라이온즈의 분위기 메이커로 통하며 팬과 선수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뷰케넌은 한국에 오기 전에는 상당히 고독한 야구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는 2020년 한국에 오기 전까지 도쿄 야쿠르트 스월로즈라는 팀에서 활동했습니다. 일본 야구리그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는 편인데요. 한국도 예전에는 군기를 잡는 문화가 심했으나 현재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반면 일본은 여전히 폐쇄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심지어 보수적인 일본 사회에서 자란 자국인들조차 이런 분위기를 버티기 힘들어할 정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야구선수인 카사이 타카마사는 대학 입학 후 야구부에 뒤늦게 들어갔다가 숨막히는 분위기를 적응하지 못하고 이틀 만에 때려쳤고 비교적 느슨한 독립위그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서야 프로 지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뷰캐넌은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고 장난을 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성향과 극과 극이었고 이로 인해 사소한 잡음이 많았습니다. 뷰캐넌 입장에서는 유쾌할 것이라 생각했던 세리머니를 일본인들은 부담스럽게 여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고 또한 팀 성적이 안 좋을 때 뷰캐넌이 밝은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눈치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외국인 선수의 개성을 존중하기보다는 그가 기행을 한다고 생각했고 이 때문에 뷰캐넌도 많이 의기소침해졌습니다. 부인 애슐리 또한 일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뛰어난 미모를 가진 부인 애슐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여신으로 추앙받으며 일본 언론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듯 보였지만 카메라가 꺼진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외향적인 성향의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애슐리는 야구 선수의 아내들이나 일본인들과 어울려 다니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예의바른 듯 하면서도 선이 확실했고 가까운 사이가 되고 싶었던 애슐리는 섭섭함을 느끼며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당장 SNS만 봐도 남편이 일본에서 뛰던 시절과 현재 한국에서 뛰던 시절의 사진들이 확연하게 차이나는데요. 한국에 온 2020년 이후 애슐리의 SNS에서는 종종 친하게 지내는 한국인 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지만 일본 구단 활동 당시에는 외국인 친구들 혹은 자신과 같은 처지인 외국인 선수들의 아내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로부터 한국 이적 제안을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유캐넌 부분은 문화 자체는 크게 다를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고 연봉이나 리그 수준 등 현실적인 부분을 냉정하게 고려하여 삼성 라이온즈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와보니 한국은 일본과는 정반대의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까불까불거리는 뷰캐넌의 모습을 관종이라고 놀리면서도 긍정적으로 봐주었고 팬들은 팀에 사기를 올리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는 선수이면서 팬서비스도 좋은 선수라고 치켜올려 세웠습니다. 당연히 이런 분위기는 선수의 성적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고 일본 구단에서 아쉬운 성적을 보여줬던 뷰캐넌은 일취월장한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일본 리그 성적이 그저 그런 뷰캐넌을 왜 영입했냐고 투덜거렸던 사람들조차 입단 첫 해인 2020년 15승을 올리는 모습을 보고는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부인 에슐리 또한 예의 바르지만 차가운 성장을 가진 일본인들과 달리 따뜻한 한국인들의 진정 어린 관심에 행복해했고 일본에 있을 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과 어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실력 좋은 외국인 용병이 아닌 삼성의 든든한 오른팔이 된 뷰캐넌 2023 프로야구 시즌 때도 지금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